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 후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됐습니다.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이 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겁니다. 이 지사 측은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에 5천억 원 이상의 이익을 보장했다며 모범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Sie는 세기 분석에 경기질하게 부담 athlete dreams. 맥시장에 들어가면 최종의 이익을 보장을 방법으로 강조했습니다.